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직원 2009명 전원이 반발했다. 꼼수, 연임, 조혜주, 결국 사퇴. 이런 걸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이 없는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부정선거의 메카님도 대부분 다 밝혀졌는데 증거들도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주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검천구에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검천구를 관리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래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면제부를 줄 수 있느냐? 면제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각된 것만 이번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우편물 5만 여부가 CCTV가 가려진 채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실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밝혀진 거죠. 제주시에서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주가 물러나고 무슨 노정이가 물러나고 김시안이 물러나고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지 투입 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에 5번의 재검표에서 발각된 것이 법원에 투표함을 직접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 정거보존용으로 법원에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자체를 완전히 갈아끼운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통과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그럼 실물 그렇게 통과리를 누가 했습니까? 중국 사람 했습니까? 미국 사람 했습니까? 일본 사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선관위 직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통과리를 해가지고 인천연수구을에 인천지법의 인천 법원에서 요청을 하니까 통과를 해서 오산을, 양산을, 영등포을, 파주을, 인천연수을 누가 모두 다 가짜 투표지를 통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안 그런 말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이. 여러분 이렇게 투표함을 보관하면서 사무국장 방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한 겁니다. 실체가 누굽니까? 실체가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는데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장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러나가는 거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 물러나가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은 세발의 피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과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계획이라든지 거의 해체 수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쇄신 작업이 없으면 부정선거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권순일 씨가 무슨 선거 과정을 잘 알았겠습니까? 일종의 얼굴마담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언을 찍었으니까 다음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하겠죠. 노정희 씨가 부정선거하는 세시한 메커니즘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실무자들이 다 한 겁니다. 본인은 도장을 찍어준 거죠. 도장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그냥 이렇게 선출직을 해가지고 잠시 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일 다 하고 위에 사람은 도장만 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얼굴마담인 거죠. 얼굴마담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정치를 했고 선거판에 상당히 정통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노동조합과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특정질주신 출신이 내가 볼 땐 특정질주신은 대개 전라도 출신이라고 봅니다. 특정질주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전에 계획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들의 마수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갈기갈기 찍고 있다. 이 주장이 여러분들 과한 주장입니까? 이 주장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민주노총회에서 장악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도 출신이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전에 계획하는 게 정답이다. 그들의 마수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와 선거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다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지하에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희희낙낙으로 이런 대한민국 국회에 가짜 배치를 든 친구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개돼지도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다음에 홍성주라 님이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은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첨부를 한 걸 봐가지고 홍성주라 님은 이 부분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난동이라고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를 지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김세한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이 전산담당입니다. 이게 박찬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출신의 현재의 사무총장 승관이 사무총장의 대형을 맡고 있는 3구 대선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이전의 투표지를 관장하는 광역시도선거의 사무국장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관변단체 지원조직과 임시사무소 이것만 틀면 모두 다 다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이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 정의를 이번에 되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참 앞으로 어둡습니다. 이 홍성규란 시민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처장 전산담당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이전에 투표지를 관장하는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관변단체 지원조직과 임시사무소 이것만 틀면 모든 것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인천지방검사장으로 있는 이두봉검사는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문제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조혜주입니다.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1955년생입니다.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도 인맥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아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55년생입니다. 학력도 별 게 없습니다.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김세한 씨입니다. 1964년생입니다. 인천광화 출신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한 겁니다. 고속성장한 겁니다. 2014년 사무국장, 2015년 서기관, 2016년 국장 상급 승진, 2017년 실장 1급, 2018년 기획조정실장 상임위 1급 거의 1, 2년마다 승진한 겁니다. 2020년 사무차장, 2020년 한 해 걸러갈 뭡니까 사무총장 장관급이 된 겁니다. 방송통신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김세한 씨. 다음에 3구 대선의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성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분이 있죠. 전산 담당인지를 박찬진 씨가 전산 담당을 한다는 전산 담당은 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한 시민이 남겼던 것은 전산 담당을 사무처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원의 김세한 사무총장과 박찬진 사무처장 전산 담당. 전산을 전산만 그냥 뭐죠.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다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박찬진 1963년생입니다. 광주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광주 서석호를 졸업했고 전남대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00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사급 2008년에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0년에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지독과 과장 지금 이 사람이 김세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 박찬진 씨. 이 양반이 아마 3구 대선에서 전산을 아마 총괄한 모양입니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0년. 2020년 10월에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사무차장. 요직을 다 거쳤네요. 2018년 조사국장 19년 선거정책실장 2020년 사무차장 현재는 김세한 씨에 물러나온 다음에 사무총장 직무대리입니다. 전라도 인맥이 엄청나게 선거관리위원회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가지고 다 요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가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7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투표지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서도 사무국장방에 사전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고 부천시에서도 보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49개인데 이 249개에서도 사무국장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최고 아마 직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시도 구시군 은명동선거관리위원회 4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간에 한시적으로 제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기관에 대응하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500개의 은명동선거관리위원회에 뜨고 있다. 현재 선거대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조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 3구 대선과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의 굉장히 큰 덕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사무처장을 보면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방에 그런 그걸 한번 보니까 이게 강헌도 어떤 군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계 지도계 몇 개가 있고 모든 것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총괄. 이 사람이 아마 이번에 부정선거의 소위 단위조직 레벨에서의 진두지회를 상당 부분 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전산 담당하는 사무처장. 그 밖의 국장들. 그리고 더 중요한 바로 하부조직들은 각 시구군의 사무국장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모두 다 대한민국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특정 지역의 인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아주 폐쇄집단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사회로 총선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역선거관이 전화하면 알았다고 근성으로 전화 짜증 냅니다. 조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조직적 차원인 거죠. 코스모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토미 장님처럼 5.18 가산점 때문에 아마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많은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 스티커 라이스 케이크님은 전부 다 가족들입니다. 자식들을 꼽아넣고 개론도 식구해서 매우 끈끈합니다. 이런 지금 이런 거가 정말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노정의 선관위원장이 물러난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선관위의 문제는 독특한 구성과 운영 정무직 인사에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는 수시로 상임위원 사무처 보고 등을 받지만 다른 비상임위원의 경우는 거대한 조직인 선관위 직원의 몇몇을 세시할 수 없고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세시하게 살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전직 선관위 출신 인사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부정성을 어떻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죠. 상임위원과 사무청장과의 관계 상임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사무청장보다도 선임자인 경우 견제와 균형의 문제 사무청장이 선호하는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사무처장의 사무처장 자동성진 사무처장 퇴임 이후에 상임위원으로 취임된 거대한 조직의 특정 1인이 정무직을 장기간 독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사무청장보다 선임자인 경우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있고 사무청장이 선호하는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사무처장의 사무처장 자동성진 조직 내부가 엄청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세는 사무처장이라는 겁니다. 사무처장 사무처장 방에 보관된 사전투표용지들 부실관리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다. 경기 부천수도 제주수도 관외투표용지 사무처장 방으로 시시토비를 가렸으면 운영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데서 이렇게 사전투표가 왜곡이 된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구성원들 가운데 억울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천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까. 부천에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이렇게 cctv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이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장 맑단 그런 또 단위의 그런 선거구 차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도표 사전투표가 심하게 그냥 조작되는 그런 도표가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모든 곳에서 골고루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메인 서버를 통해서 전산 조작을 하고 그것이 그걸 만든 수만큼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을 맹령하니까 투표함의 모든 투표지를 다 소각을 해버리고 새 투표지로 다 투표함을 갈아치운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부정선거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국 선관위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많은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선거 무결승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린 겁니다. 전국 선관위 차원의 부정선거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3구 대선, 4.15 부정선거, 6.23 지방선거, 2017년 5구 대선 모두 다 전국 선관위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서 골고루 사전투표 조작을 하고 메인 섭을 통해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해라 이렇게 하니까 4.15 총선이 투표함에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하거나 제거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투표지를 qr코드와 투표지 이미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만행을 지역선관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권순일과 조혜주의 사퇴 노정이와 김시안의 사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된 거 없이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다시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3구 대선 맞을 때 그렇게 했죠. 4.15 총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4.15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르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6월 13일 날 2018년 지방선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당했고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3.15 대선에 또 당할 뿐 한 겁니다. 3.15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김시안이 사퇴하고 김시안이 사퇴하면 사부처장인 중앙선거관리인 사무처장인 박찬진이 올라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윗대가리에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썩은 나라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난장판 나라가 되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권순일과 노정이와 김시안 전 중앙선거관리인 사무총장의 사퇴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필요하지만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문제 해결까지는 전혀 거리가 멀다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날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